아빠가 뭘 들고 나오는데요? 무거워 보이는데. 저 007 가방 아닌가요? 아주 소중하게 안고 나오는데요? 귀한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만봐. 돈이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카스토테이프. 이건 스포츠카드인데요. 아, 스포츠카드. 저게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많이 해요. 사진 속에 스포츠 스타일의 성적이나 이슈에 따라서 카드 가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맞다. 막 몇 억이 팔렸다 이런 거 기사 공부 같아요. 그게 이런 거구나. 요즘 너 없으면 안 되지. 턴 브레이즈. 슥슥슥슥슥 올라가는 거야. 아, 저건 그렇지. 저건 그렇지. 저건 보물이지, 보물. 저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요즘 좋은 채택 수단이라더라고요. 우편 수집 같은 거랑 못 비슷한 건가? 그렇죠, 그렇죠. 우와. 아빠 뭐하고 있어? 아빠 최상 관리하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요? 어, 얘, 얘, 얘. 어, 얘, 얘, 얘. 함부로 만지지 마. 함부로 만지지 마. 이거 아빠 같아. 이거, 이거 장난 아니야, 벤. 봐봐.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봐봐. 1957년. 이 카드. 와, 와. 태어나기 전에 만들었던 거야. 이거 역사예요, 역사. 이거 함부로 만지면 이 카드값 내려간단 말이야. 아이들 룰에는 그냥 카드처럼 보일 텐데. 봐줄까? 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어. 이거 봐봐. 응. 지아네스, 루키 카드. 루키 카드. 이거 지금 인터넷에서. 어. 천불 넘어가, 천불 넘어가. 어, 천불 넘어가? 넘어갔다. 그래도 넘어갔어. 비싸, 엄청 비싸. 여기 안에. 진짜 보물석자네요. 야, 이거 봐봐. 이거 400불 주고 샀어. 지금 700불이야. 와우. 야, 야, 잘 먹었다.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마이클 조든. 마이클 조든. 자, 자, 잘 들어봐. 응? 잘 들어봐. 마이클 조든 루키 카드, 신인 카드. 응? 최근에 판매했을 때 70만불. 넘게 팔았어, 7억 넘게 팔았어, 7억 넘게. 루키 카드가. 네, 이 카드 아니에요. 뭔지 알아? 신인 카드. 처음 할 때 루키 카드야. 근데 나중에 엄청 잘하는 선수 되면 이거 넌 제일 많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가방 하나 가주세요. 저건 뭐예요? 가방 하나 가주세요. 보래광이지? 아, 뭐야? 이건 카드 아니잖아. 저번에 해밍돈으로 경제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40개. 먼저 가방 열어세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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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이 카드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작가님 할 때, 좋은 일 할 때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 아빠 말 잘 안 듣구나. 거짓말하면 같이 내려간단 말이야. 똑같네, 아스파스 카드야. 자, 먼저 우리 카드 소개 사자. 자, 이거 20 해밍돈. 자기 카드 두 장씩 먼저 사고 시작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시작. 야, 야. 밑에 쪽에 오지? 야, 야. 너 계속 뛰어다닐 거야? 옷 두드리고. 시끄럽네. 자,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윌리엠아, 아저씨가 가방 쳤어. 내가 갈까? 야, 치우지 말라고 했지? 내가 갈까? 야, 야. 너도 지지 마찬가지. 아이고, 벤 카드 가격이 하락되고 있어요. 거의 1 해밍돈이야, 1 해밍돈. 1 해밍돈이야, 1 해밍돈. 자, 이제 윌리엠이 두치 좀 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 엄마 해줄까요? 엄마? 네. 해, 해, 해 줄 수 있어? 이제 알았어. 효도 작전입니다. 오, 시원하다. 작단 일을 하면 그래프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네요. 자, 벤도 뭔가를 해야죠. 물티슈, 물티슈. 응, 물티슈는 왜? 됐어. 어, 뭐 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야? 아, 청소. 좋아요. 벤츠기도 좋아. 어, 조금 올라가고 올라가고 지나가. 나 자꾸 여기 갈 거야. 뭐? 자꾸 여기 갈 거야. 뭐 한다고? 어, 야, 잠깐만. 어, 윌리엄 마스 마무리한다고? 엄마! 엄마! 아빠, 나 더 옆으로 가는데 봐봐, 나 얼마나 그런 줄 알아? 아, 이거 지금 물티슈 낭비라 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낭비. 아, 물티슈 그렇게 낭비하면 어떡해. 아, 역복관합니다. 이거 누구 치울 거야, 누구 치울 거야, 이거 누구 치울 거야. 이거 누구 치울 거야, 누구 치울 거야, 이거 누구 치울 거야. 아, 이거 치울 거야. 아, 이렇게 치울 거야.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거 괜찮은데? 아이들 많은 집에서는. 오, 왜 이렇게, 오, 왜 이렇게. 괜찮죠? 쭉쭉쭉쭉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윌리엄 쓰레기통을 버렸어. 쭉쭉쭉 올라간다, 올라간다. 윌리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게 재밌다. 야, 물 누구 안다? 아이고, 이거. 아, 물. 아, 그냥 들고 나왔다. 내려간다, 쭉쭉 내려간다. 윌리엄 물 껐어. 야, 좋았어. 슉 올라갔어. 야, 야. 뽀뽀. 좀 올려줄게, 올려줄게, 올려줄게.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랑해요. 아, 하트, 하트. 야, 너 현상 찍었는데 내려가지도 못해. 진짜 살아가고 있어. 그릴 곳이 없이 올라갔네. 아빠, 아빠 빵에 착한 이거 올려놓을게. 지영아가 나 돈 벌게 해줄게. 어떡해? 나도 보충할 수 있어? 나만 믿어. 오, 윌리엄이 무슨 좋은 작전이 있나 봐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조용히 책 보기. 내가 내려갔어. 이야. 나 슈달 보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야. 근데 틀리 왜 이렇게 갑자기 책 보는 거야? 하얀 보기. 이게 뭐가 이상한데? 일단 윌리엄은, 윌리엄은 올라갑니다. 펜틀리 또 올려줄게. 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려줬어. 야, 책 또 보러가? 네, 그럼 또 보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